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저도 막 시작한 뉴비라서 자세한 룰은 모른다는 점 알아두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은 집안의 랜덤한 위치에 있는 귀신을 찾아 그 귀신이 어떤 종류의 귀신인지 여러 장비를 사용해서 추리를 하고 정체를 밝혀내 미션을 완료해서 의뢰비를 받는 게임입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장비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주파수 측정기,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파수 측정기를 들고 귀신 근처에서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줍니다. EMF 탐지기, 장치를 킨 상태로 돌아다니면 전방 범위에 귀신이 있을 경우 LED가 최대 5개까지 전등이 됩니다. 이 장치로 귀신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라이트, 일반 손전등과 다르게 보라색 빛을 내며 귀신의 손자국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첩, 귀신이 있는 위치에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귀신이 낙서나 글을 남깁니다. 비디오 카메라, 설치를 하면 트럭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고스트 오브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도구가 있는데 어차피 뉴비라서 쓰지도 못하니까 넘어가고 위에서 설명드린 아이템을 사용하면 그 아이템에 반응을 하는 귀신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귀신이 있는데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해 반응하는 증거 3개를 찾으면 귀신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건 영상을 보시거나 킹무이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포게임이니 깜짝 놀라는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령의 이름은 바바라 마틴이구요 유령의 종류를 찾으러 갑시다. 자 챙길거 챙깁시다. 이 유령은 모두에게 반응하는 것 같다네? able to use its name to angle 거기에 어그로 끌거나 빡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 반응이 올거래. 그래서 우리가 유령 찾을때 바바라 마틴 하면서 찾아야돼요 저희가 인정? 아시겠어요? 갑시다 갑시다 바바라 마틴 이거 제가 그 라디오 퀸 소리 라디오 퀸 소리 바바라 마틴 바바라 웨 라이유 마틴 에이 마틴 에이 마틴 에이 마틴 에이 마틴 마틴 웨 라이유 불 누가 껐어?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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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틴 오오오 짐장치 않은데 잠깐만 여기 여기 너무 무서워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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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장실 너무 무섭다 오바 헤이 마틴 여기 왜 뭔데 어떤데 여기 사진 찍어볼까? 아니 그냥 너무 분위기가 무섭다 오바 지하실 발견했다 오바 고정 문 닫자 문 닫자 문 닫자 우리 2층 가보자 2층 우리 2층 가보자 2층 우리 2층 가보자 2층 나중에 가고 2층 가자 오바 바바라 마틴 바바라 마틴 바바라 마틴 왜 왜 불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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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왜 다 불이 꺼진 갑자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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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이니 내려온다 불 두꺼비 두꺼비집 올려 두꺼비집 올려 두꺼비집 올려 제발 제발 두꺼비집 어딨어 나랑 같이 다니자 빨리 어디있어 빨리 우리 두꺼비집 찾으러 가야돼 아닌거 같다 아 여깄다 여깄다 두꺼비집 여깄는데 2층이잖아 2층이야 아니면 지하야 지한디 지한디 X댔는디 자 지하실 가자 오바 자 손정.. 손정등 준사람 보임 보임 자 앞장 자외선 말고 자외선 말고 네 그거요 앞장 서주세요 오바 지하.. 후우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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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소리나 어 어 자 빨리 앞장 서주세요 앞장 지금 사물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부터 올려야된다니까? 아니 지금 그거 올려야된다니까 우리 두꺼비집?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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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두꺼비집 찾으러 가자메 방 안에 있다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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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나 너무 깜깜해 여기 여기 켰어 켰어 아 불 켜져 아 아 불 켜졌다 불 켜졌다 불 켜졌다 아니 누구 EMF 갖고 온 사람 없어? 그거 계속 키고 다녀야지 위치 확인할 수 있어 봐봐라 왤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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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왜 껐어 왜 껐어 누가 껐어? 나 안 껐어 나 안 껐어 나 꺼있는줄 알고 다시 누른거야 빨리 켜 아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아 1층 아 지하에 없는거 같은데 2층으로 갑시다 님들 이거 불 여기저기 켜 놓고 있으면은 귀신이 불 내린거 아니야 너 불 튼거 같은데 누가 껐어 지금이 내린거 같은데? 지금 내린거 같은데 오바? 어 또 누가 위치에서 껐다 우리 좀 튼거 같으니까 우리 째래?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손전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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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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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해보자 형 그럼 EMF 들고 EMF 들었으니까 2층 가자 2층 자 손전등이 1선 써야됩니다 손전등 어디가 왔으면 안쓸거에요? 네 님이 써주세요 그럼 EMF 욕기 님이 들어주세요 갈게요 예 2층 가자 2층 깜짝이야 EMF 반응 있어요? 옆방 가보자 어? EMF 반응 있어? EMF 반응 EMF 반응 있는데 찾아가야돼 저희 2층 화장실 헤이 말틴 바바라마틴 바바라마틴 헤이 헤이 바바라마틴 Where are you? You can kill me 살만해? You can kill me 에이 바바라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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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에 숨쉬었어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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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악소리나 빨리 앞장수 빨리 앞장수 빨리 앞장수 어 유튜브 그니까 소리나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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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다가 게임하다가 나 막할래 막할래 앞장수 제불 빨리 앞장수 앞장수 좀 빨리 앞장수 달라고 뭐 빨리빨리 빨리 손전등으로 빨리 나가는 데 비춰달라고 아 일단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나한테도 하하했어 뭐야 어우 존나 무섭네 씨 그러면 아까 거기가 유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거기 가서 그거 뭐 바바라마틴이랑 그런 거 해야돼 그니까 다 같이 내려가서 불 켜고 오자고 둘이 갔다 올라가 빨리 가죠 빨리 가서 불 켜고 바로 올라가자 저희가요 불 켜면 말할테니까 바로 입구로 와서 올라갈 준비하세요 이끼님 오세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까 어디 방했는지 기억해? 어 이거 뭐야 여기 뼈있다 뼈 밑에 뼈 아니 EMF 잠깐만 EMF 그거 어디서 측정됐는지 빨리 그 EMF 좀 가자 … 어 빨리 오세요 봐봐라 봐봐라 사진기 내려놔 사진기 내려놔 그럼 가서 확인해 내가 가서 확인할게 형 형 거기 위에 있어 형 혼자 있으니까 내가 확인할게 나 혼자 하고 님들아 욕기님 가고 있어 카메라 위치 좀 바꿔줘 어떻게 다른 데가 좀 더 보이게 오 EMF 지금 10단계야 뭔가 거기 찍고 있는데 보이게 좀 보여줘 뭐야 불 왜 꺼졌어 불 왜 꺼졌어 뭐야 형 이제 형 우리끼리 추리하자 형 형 일로와봐 자 이제 제1을 눌러 제1을 눌러서 우리 죽바로 측정기 대답 없었고 빨리 오세요 서늘함은 없었고 EMP 5단계랑 고스트 라이팅 있었거든 두개 쉐이더 아니야 쉐이더? 고스트 오브가 발견이 안됐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거지 못찍어서 아까 2층을 찍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못찍어서 내 생각엔 레버넌트 그러면 우리 아직 자외선 손전등 있잖아 그걸로 짐은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올까 2층 가서 자신있어 형? 아니 무섭잖아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래 한번 가보자 가자 대신에 V 누르지 말고 P도에게 오케이 오케이 오 불이 켜져있어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지금 지금 헉 시체다 시체 먼저 가 먼저 가 뭐 손자국같은거 없는데 여기? 없어 아무것도 내 생각엔 고스트 오브 아니면 서늘함은 일단 아니거든 응 고스트 오브 같애 내 생각엔 그럼 내가 카메라로 그냥 실패를 한거네 아 그걸 찍었어요 확실한건데 찍어 찍어 출발한다 나 쉐이드로 찍을게 나도 쉐이드를 찍었어 오니~~ 팬텀이라고요 오니~~ 오니인데요? 유령의 종류 오니인데요? 어디서 봐요 유령의 보수에서요 야 오니였대 오니? 이거 뭐였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